그러니까 빨리 좋아가서 알잖아! 우리가 무덤이 될 수도 있겠구나. 너무 추워요, 지금. 이렇게까지 만나기 힘든 사부님은 저희가. 처음이죠, 처음이죠. AI랑 대결해서 이긴다고요? 인류가 더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겠어. 192위입니다. 216위입니다. 문자를 보냈어요. 형, 그냥 단팥빵만 쳐봐요, 제발. 아니야, 그런데 이런 거 쓰면 게을러져. 하지만 여러분, 저는 인류 대표가 아니었습니다. 아, 저 완전 찐이라니까요. 우와, 대박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모든 상황이 사부님 머릿속에 지금 기록이 다 돼 있는 거잖아요. 진짜 대표네요, 이번이. 내가 드릴 게 별로 없어서. 우와, 우와! 사부님 돌아가시면 진짜. 야, 이건 박근혜. 형, 제가 제일 오래 갖고 있을 수 있어요. 우리나라에는 연장자예요. 아니, 왜 이럴 때 장이 위로서예요. 잔인한 게임이네요. 완전히 밟아야지. 야, 이거 박근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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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근혜.